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가 오늘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와 너무 피곤하네요. 쿨타임이 오전 9시라서 일단 첫차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촬영장에 도착하는 게 목적이라 첫차 타고 이동하려고요. 이것도 급작스럽게 연락을 받아서 나가는 거라 마음의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꿀찰되도록 노력할게요. 조심히 이동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신사에 잘 도착했습니다. 잘 도착해서 이제 기흥으로 이동해 볼게요. 잘 도착했습니다. 뭐야 이거? 클럽인가? 아무튼 저는 저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. 촬영장 쪽이랑 친구들 조심히 가볼게요. 저는 잘 도착했습니다. 와 벌다. 벌어요. 진짜 벌다. 제가 파이를 챙겨 와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놔두고 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편의점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코피도 살 겸 겸사겸사해서 한번 이동해 볼게요. 아 난감합니다. 진짜 아무튼 이제 잘 도착했으니까 네 택시 타고 조심히 넘어가겠습니다. 일단 잘 도착했습니다 아 결국 하이힐을 못 찾아서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태인 선생님께 말 잘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촬영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촬영이 취소됐습니다 뭐 파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대모로 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아무튼 다 갈라입고 꼭 조심히 집으로 가볼게요 하아 50m가 운영점입니다 운영점입니다 운영점 dzy